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JTK님이 물리학이라는 학문으로 접근해서 해석한 4.15 부정선거에 대한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경제학적 분석, 통계학적 분석, 그리고 수학적 분석 등이 있었는데 물리학적인 그런 견해를 4.15 총선으로 해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봅니다. 결론은 4.15 총선은 물리학의 두 가지 법칙, 첫 번째 연력학 제2법칙, 다시 이야기하면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또한 최소 액션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JTK님의 주장에 대해서 물리학에 해박하신 분들이 혹시 이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JTK님 스스로도 자신의 주장이 또 물리학을 잘 아는 분들에게는 이견이 나을 수 있음을 그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새롭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연력학 제2법칙 21대 총선 어떻게 해석했는가? 여기서는 JTK님이 보낸 글을 약간 읽기 쉽게 수정하고 또 일부분은 제거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여기서 엔트로피는 무질서와 불확실성의 척도를 말한다. 우주가 탄생할 때 빅뱅의 상태에서 가장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를 유지했다가 점차 질서에서 무질서로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으로 상태가 바뀌면서 우주가 진화하게 된다. 따라서 세 가지입니다.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으로 이런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4.15 총선 결과에 대해서 물리학적 해석을 더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어떤 고립된 개, 고립된 개라는 것을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외부와 어떤 연결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을 고립된 개, 고립된 개가 보여주는 현상도 이런 법칙을 어길 수 없는데 이번 4.15 총선 데이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규분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말 디스트리뷰션이 중대한 물리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 모든 종류의 가능한 데이터 분포 가운데서도 정규분포가 가장 높은 엔트로피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정규분포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모든 종류의 가능한 데이터 분포 가운데서도 정규분포가 가장 높은 엔트로피를 갖고 있다. 따라서 21대 총선이 정규분포로부터 크게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엔트로피를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래프 정규분포 푸른색 커버가 비정상 분표 빨간색으로 뾰족하게 드러난 양쪽으로 뾰족하게 드러난 빨간색 분포에 비해서 엔트로피가 높은 곳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정규분포 푸른색 커버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 값이 3.03 그리고 빨간색 아주 뾰족하게 서서 난 그런 비정상 분표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가 1.11입니다. 그러니까 이 3.03에서 오히려 엔트로피가 2.11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연계의 법칙 물리학적 법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21대 총선 결과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럼 왜 파란색의 완만한 곡선이 붉은색의 뾰족하게 꾸불꾸불한 커버보다도 더 엔트로피가 높은 것일까 그것은 커버가 평평할수록 넓은 지역에 걸쳐서 더 고르게 정보가 분포되기 때문에 그만큼 불확실성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커버가 아주 뾰족하게 구부러져 있다면 그쪽에만 정보가 몰려 있으므로 어디를 봐야 할지가 분명하여 불확실성이 낮은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 따라서 한편 통계학에서만 잘 알려진 중심극한 정리에 의하면 수집된 데이터 양이 널면 널수록 다시 이야기하면 표본의 수가 널면 널수록 그 분포가 정규분포에 근접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바로 연력학 제2의 법칙과도 정확하게 물리학의 연력할 제2의 법칙과 통계학의 중심극한 정리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규분포가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따라서 통계학적 수학적인 논리만이 아니고 물리학적인 법칙에 의해서도 부정성과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된다. 누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나 또 하이젠 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같은 것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더 요약 정리하면 자연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댈 수 있으면 숨기고 그것을 널리 퍼뜨리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현상은 엔트로피가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방향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이로 총선 결과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단계는 뾰족한 두 개의 그런 산봉오리, 양봉이라고 하죠. 봉오리가 두 개인 것보다도 정규분포가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참가했던 사이로 총선의 투표 결과는 사전투표 같은 경우 특히 정규분포의 패턴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연계의 법칙이고 물리학적 법칙이 요구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과연 비정상적인 분포가 나올 확률은 완전히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이야기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제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런 아주 드문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유권자들이란 시스템이 고립되어 있지 않았을 때 즉 외부와 연결되어서 외부에서 어떤 간습이나 개입으로 데이터가 조작되었을 경우밖에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조작이 없었을 경우는 반드시 정규분포에 접근하게 되지만 그 정규분포가 깨져서 양봉으로 나타낼 때는 외부와 연결된 상태에서 외부에서 어떤 통계적 조작과 간습 같은 것이 행해질 때는 충분히 정규분포가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주장의 의미는 결국 물리학도 4.15 총선 결과를 일종의 변칙이다. 자연계의 법칙이다.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법칙들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밖의 최소 액션의 원리에 관해서도 21대 총선 결과가 일어나기 힘든 그런 사례에 속한다. 여기서 최소 액션의 원리라는 것은 우주의 어떤 경우에든 에너지가 쓸데없이 소모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스마트하게 최소 액션을 취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규분포가 아니고 뾰족하게 양으로 떠난 것이 바로 최소 액션의 원리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4.15 총선, 특히 사전선거에는 2,300만 명 투표가 형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고립된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현상에 비유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엔트로피정과 이른바 연력학 제2법칙과 물리학의 최소 액션의 원리, 이 두 가지 물리법칙을 거역하면서 특이한 결과가 발생했을 확률은 아주 낮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주 낮은 경우에서 만일 발생한다면 그것은 외부에서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외부에서 간섭이 없으면 거의 정규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고 최소 액션의 원리와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외부와 연결되어서 외부로부터 간섭이 주어졌을 때는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론은 순수 통계학적 해석뿐만 아니고 또 물리학적 해석으로도 충분하게 4.15 선거 조작, 사전선거 조작의 의혹을 제기하는 문제가 충분하게 물리학적 법칙이라는 관점에서도 설명력이 뛰어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물리학이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증명했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